안녕하세요. 이 개새, 이 개그맨들이 사는 세상에서 잘생기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오로지 노력, 노력만 하는 개그맨 김재욱입니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제가요. 이번에 드림큐 전송 모델이 되었습니다. 주부인, 직장인, 대학생원들, 현지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투자, 부업, 아르바이트 많은 일자리를 찾으시는데 본인에게 딱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단지 클릭, 글쓰기, 설문조사 참여, 심지어 쇼핑까지 하면서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이 모든 게 1등 부업 드림큐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수익 방식과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만큼, 일을 하신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업, 투자,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께는 드림큐가 딱입니다. 저 성실하고 노력하는 개그맨 김재욱이 추천하는 드림큐 지금 바로 드림큐 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 드림큐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다음 Repor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